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침대 떡볶이 중간 맛, 중당 추가한 거 김말이 김밥 자, 닭강정, 도마스김밥.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떡이 더 맛있다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부드러워? 맛있어? 너무 뜨겁다. 떡볶이 찍어 먹어야 돼. 싸우쳐야 맛있는데. 맛있다. 행복해. 봐야지. 엄마 날. 초창기 중닭 느낌? 떡볶이 소스랑 안 어울려. 해갖떡 느낌? 음. 신전 좀 맛있다. 여멕여멕. 물 넣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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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넣을 거예요. 승돼는 3단계까지 있나? 응. 2단계가 될 거 같아. 안 넣어? 응, 2단계. 3단계야? 안 넣어? 네? 이 아들은 엄마 됐나? 너 아빠 닮았잖아 나 만족해 근데 아빠 닮은 거? 진짜? 왜 못 쓰진 편 아니야? 그렇지? 평소차? 평소 사실상? 평소 난 거지 아니, 살짝 이상해 아니야, 우리 이상 아니야 흔하게 생겼어 근데 이상으로 생각하고 살았어? 평소차 이상 진짜? 응 원한 부분은 별로 없어 그냥 흔하게 생긴 거야 근데 성격이 좋은 거야 괜찮다는 거야, 사실 성격이 자고해, 진짜 맞아 배 터질 거 같아 잘 먹었어 이거 칼 좀 가져와줄래? 아니, 나가 먹자 그냥 누나 먼저 먹자 아, 너 더럽게 먹자 백만 년 만에 쏘리 물 안 빠지니까 운동할 맛도 안 나고 물 안 빠지니까 뱅 뱅 오늘 너무 kindly와서 나 mettre 이렇게 볼 때까지는 제가 옴스라인 목요일이야? 원래 더 매워 누나? 이럼 더 매워 누나? 나는 그 맛을 가르치다 나는 고추냉이 나는 고추냉이를 구입했다 나는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나는 고추냉이를 가득 못해서 나는 고추냉이를 먹어버렸다 나는 고추냉이를 먹으면 나는 고추냉이를 먹었지만 나는 고추냉이를 먹었거든 아깝게나 이게나? 아깝게나 이게나? 아깝게나 이게나? 3스텝 아깝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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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아빠 먼저 너무 많이 먹으면 왜 왜 그래? 표준이? 너를 위해서 한 마리 너무 많이 가져간다 아빠 저쪽은 놔 저 위에 음 김치 미쳤다 김치가 많이 안 돼 김치가 우와 음 자 음 음 음 음 음 우와 이게 행복이다 라면은 하나만큼 더 맛있어 라면이 하나만큼 더 맛있어 없을 때 사람은 많고 그때 제일 맛있다 음 음 음 아빠는 진짜 많이 먹는 거 하.. 맛있어? 어 음 음 음 라면은 고유의 향이 있어야 돼 맛있지?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한 번. 고구마 주기. 한 250만 오전. 공원에서 얼마나 supervanos. 이번엔 고구마 주기를 잘하여. 고구마 전략. 고구마 시장. 고구마 시장. 불고구마. 여러분 방문 coastal 날씨가rir. 고구마의 까칠맛이 있는 Oviedo. 마우콘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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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과자의 연어 рез C aprox. 오늘은 비밀빵을 거친다 양념장 양념장 잘 먹었습니다. 안녕. 선생님 왔어요. 귀이도 봤어요. 머리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는 맛인데 맛있어. 아니 나만 이걸 몰랐단 말이야? 아 이 사람들. 사우나인데? 나 타이틀하고 가보고 싶어. 가볼래? 나 원래 허그 먹고 싶다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살 찔까 봐. 나도 다이어트 중이어서. 주인이가 이렇게 먹어보려고 그랬으니까 먹어볼게요. 이거 고추저림 넣어서. 처음 알았네 이거. 맛있게. 우리 둘이 다 배고프긴 했나. 배고프다. 육수랑 어묵 쪽 가져올까? 우리 그러자. 저희는 이제 입사 시작할 거고요. 안녕.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이스 커피. 메롱닉 맛있다 찜질병으로 가고 싶어 이제 16년부터 밥장 기념일을 지저롤을 위해 맛있지? 이게 컬프 진짜 맛있어 맛있어 또 먹어보고 싶어? 나 봤어 음짝이야 무서웠어 너무 자꾸 청년의 날에 대해 죄송해요? 유튜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청년의 날 아 네 가능해 자영이가 쉬리랑 찜질방 갑니다 원래 수영장 가려고 하다가 너무 더워서 찜질방 가서 힐링하려고요 빨리 와 미쳤지? 원래 제가 오늘 함박랜드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덥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가을이랑 겨울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졸라 매운 것 같아 그래도 맛있게 먹자 마늘까지 올려서 처음에 그 단동전은 맛있을 수 없어 잘 먹기 ht ha 쌈 비싼 쌈 무조건 ow ethical 어떻게 먹어? 찌개는 진짜 오랜만이다. 라면도 먹어도 돼? 어때요? 뭐 어때요? 싱겁지? 야 이거. 어우 야. 쌈이 쳐고 돌았는데. 쌈이 쳐고 돌았는데. 잘 먹었습니다. 안녕. 들어가자. 말 잘 듣는 브랜딩 같이 생겼네. 나? 어. 어. 할 것 같지? 감격. 오늘 뭐 먹으러 온 건 아니고. 진짜 그냥 힐링하러 온 거라서. 너무 귀엽잖아. 소떡소떡. 이거 대가리 깨기 할 거야? 가위바위보. 어디 때릴 건데? 우리 정수리. 정수리? 어디? 다ㅂ. 아악! 응! 예. 다이. 아아악. 다이. 오! 바이 바이 모아. 오! 으아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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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아하하하. 너무 고소해. 간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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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우리 스타일이야. 이런데 커피도 마시면 돼. 그냥 일반적인 치킨은 맛일 것 같긴 한데 되게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이거 먹으려면 소화 좀 시킬게. 야 좀 자. 진짜 엄청 많다. 차라리 웃는데? 다 웃기. 이거 먼저 담아. 대박이야. 야 이게 맥주지. 너가 이치야. 어째 어째. 집에서 없는 거랑 다르지? 달라. 진짜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경네 맛집인가? 신나가지고. 맛있어야 될 텐데. 만족?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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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좋지 않더라구요. 아 좀 창피해. 야, 가겠습니다. 맥주가 잘 어울린 어떤 게 있는가? 와, 고맙습니다. 냉면 시켰어요. 그리고 냉면. 피니 소스. 매운 거. 대한냉면에서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짭짤해서 물 비빔으로 먹을게요. 물 비빔. 물 비빔. 원래 이런 다짐 육?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갈비만도 안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먹으니까. 안 좋아하는 데 보다는 안 좋아했는 대로 할게요. 이제. 음. 맛있다.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치킨 말복. 오늘이 말복이에요. 배는 안 고픈데 말복이라서 먹는 거거든요. 짠. 저는 고블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행복하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고블링 소스. 게시즈맛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먹어봐, 할 때 맛있었던 거. 콩나물 먹지 오랜만이죠. 지혜야. 콩나물 먹지 오랜만에. 흐흠. 어리굴 좀 먹어. 진짜 맛있어. 영월 여가 때 성가식당 향촌자슬기라고 있는데 재료 마련해서 또 가면 또 떨어져. 진짜 가서 먹자. 진짜. 먹어봐. 미쳤어, 이거. 콩나물 이빨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딱 좋아. 딱이야. 딱이야.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봤어? 응. 그래? 돈은 아니야. 나 안 봤을 거야. 너야. 이거 막 이것저것 있는 김치 있잖아. 물이 너무 맛있어. 이거 이제 나경에서 방학이야. 근데, 이게 굴. 지금 먹으면. 중앙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먹어서. 돈은 10번 하면 돼요. 이거 한 번도 안 걸렸지. 그냥 걸리려고. 이건 넌 아니야. 이거 뭐지? 너는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근데 김수로 개잘해. 우리 예전도 많이 나왔던데. 오직? 오직? 잘 먹었습니다.